경호 prime 네, 인정합니다. 나가 주셔야 돼요. 오늘 정말 재밌었고요. 꼭 더 많이 열심히 해서 겉못이 다가 아니라는 걸... 노무 씨 가요? 예, 문.. 예, 더 돌려. 아, 밀어, 밀어. 예, 밀어요, 밀어. 종훈씨 가요? 앞으로 밀어줘. 죄송한데, 장난하지 말고. 이렇게 밀으라고. 고맙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종훈아 올라갑니다! 기분이 어땠어요? 되게 미워했어요. 몰래카메라 이거 빨리 나오길 기다리고 있어.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그런 예상을 할 수 없어. 누가 봐도 나를 속이는 듯한 분위기였거든요. 그걸 알 때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. 속은 척 연기를 할 수도 없고.